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임시실행위원회를 열고 이홍정 현 총무의 연임안을 확정했습니다. 교회협은 임시실행위원회에서 실시한 투표 결과 이홍정 현 총무를 차기 총무 후보로 확정했습니다. 이홍정 총무는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루며 기후위기 극복과 차별을 넘어 평등을 만드는 일 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교회협은 오는 11월 70회 정기총회에서 총무 연임을 결정하는 인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